차량 내부와 외부를 카어 RGB LED 스트립 조명으로 탈바꿈하세요. 이 다재다능하고 생생한 조명은 차량의 미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스타일과 향상된 가시성을 더해줍니다. 이 글에서는 차량 RGB LED 스트립 조명의 이점, 기능 및 설치 과정을 살펴보고 낮과 밤의 차량이 돋보이게 만들어드립니다. 왜 차량 RGB LED 스트립 조명을 선택해야 하나요? 미적 매력 차량 RGB LED 스트립 조명은 차량의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을 선사합니다. 내부를 강조하든 외부를 강조하든 아니면 둘 다 강조하든 이 조명은 개인 스타일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눈길을 끄는 빛을 제공합니다. 향상된 가시성 RGB LED 스트립으로 차량 조명을 강화하면 가시성이 크게 향상되어 특히 밤에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. 이러한 추가 가시성은 도로에서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정의 및 제어 차량 RGB LED 스트립 조명을 사용하면 다양한 색상과 조명 효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시스템에는 색상을 쉽게 변경하고 밝기를 조절하고 다양한 조명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앱이 함께 제공됩니다. 간편한 설치 자동차 RGB LED 스트립 조명은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접착식 뒷면과 유연한 스트립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차량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위치에 조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. 원격 및 앱 제어 많은 자동차 RGB LED 스트립 조명 시스템에는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앱이 함께 제공되어 이동 중에도 설정을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결론, 자동차 RGB LED 스트립 조명은 차량의 모양과 느낌을 향상시키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. 생생한 색상, 사용자 정의 옵션, 간편한 설치를 갖춘 이 조명은 운전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